분명 세상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. 이 ㅅㄴ가 너 똑바로 안 뜨고 다닐래? 듣고 있냐, 이 ㅅㄴㅆ. 선을 넘은 건 니들이야. 소선생님, where are you? 네, 소선생 여기 있습니다. 어, 안녕, 안녕. 이곳은 조만간 나의 평생 직장. 약속했다. 아이씨, 페르타이어가 선생이냐? 정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 빡 감고 귀 딱 맞고. 만약 불일을 보게 되면. 잘 참겠습니다. 오늘 니엠의 제삿날이다. 진짜 무서운 애예요. 한수가? 살려주지. 살고 싶어요. 잘못한 놈은 제 값을 치러야지. 너 뭐냐? 누구한테 맞았대요? 고양이 탈을 쓴 남자한테 맞았대. 고양이 탈을 쓴 남자요? 뭐야?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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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!